안녕하세요. 가현석규입니다. 하나금융스펙 20호, NH스펙 22호, 1일차 청약경쟁일입니다. 16, 17일 청약이고요. 공모 규모를 보면 75만주, 150만주 딱 두 배 차이가 나죠. 청약건수는 1000건 들어왔고 NH25가 5000건 정도 들어왔죠. 지금 현재의 균등은 330주, 130주 정도 됐는데 내일 되면 많이 줄어들겠죠. 생각 같아서는 균등은 100주씩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주진 않고 청약수수료는 2000원 있고 없고요. NH는 없고 환불기간이 좀 많이 차이가 나요. 이거는 대출기간이 하나는 하요일이고 환불기간이 NH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이죠. 그리고 상장도 조금 틀립니다. 24일, 27일 내. 지금 현재 129억 들어왔고 412억 들어왔습니다. 이 정도 금액이면 최근에 들어왔던 금액을 보면 1일차 때 124억, 41억 이렇게 들어왔죠. 예전에 800억, 600억 이 정도, 1600억까지 들어온 적도 있었고요. 가장 최근에 124억과 41억 보다는 조금 많은 수준으로 지금 들어온 것 같고요. 수요일식 변경률은 1263까지 올라갔다가 그 뒤로 조금 떨어지는 추세죠. 뭐 스펙이 상장일 날 좋은 시세는 주지 않지만 가장 최근에 NH21호 같은 경우에는 합병 공시가 떠가지고 내년 7월에 다시 상장을 한다고. 일단 그때까지 기다려야죠. 방법은 전과 동일하죠. 일단 청약을 받을 수 있으면 가능하면 많이 준다 그러면 많이 받고 안 된다 그러면 상장일 날 조금 담아놓는 게 오랜 기간 짧게는 3개월, 길게는 한 2년까지도 보면서 투자에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는 분들은 좀 괜찮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. 스펙이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. 네 고맙습니다.